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예상한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산업은 자동차산업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부품과 소재 그런 협력기업들로 만들어진 산업생태계 산업클러스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산업클러스터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씩 문을 닫게 되면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민간과 관이 힘을 합쳐서 부품국산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로 한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원자력산업을 순출할 수 있는 그런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자력산업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두산중공업을 위세로 280개 업체가 밀집된 곳이 경남 창원입니다 경남 창원의 원자력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영업이익극감, 적자전환, 그리고 도산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 기업 상황은 수치로 증명이 됩니다 창원지역의 상장기업 매출과 영업에 비해서 현재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2016년도에 창원공단의 상장사의 매출은 24조 2천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15조 1천억으로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16년도에 5,617억에서 2018년도에 1,154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부품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창원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은 2016년도에 90.1%였습니다 지난해에 79.2%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공장 가동률은 68.3%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 이상적인 탈원전 정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이 이렇게 산업기반 자체를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원자력산업의 주요 특성은 무엇인가 원자력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산업과 자동차산업은 부품과 모든 것을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그러나 부품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자력산업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문을 닫으면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덤성덤성 틈이 생기게 되면 전체 산업의 생태계가 와해될 가능성이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 소량을 생산하는 기업이 빠지게 되면 자동차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타격을 받는 그런 산업입니다 결국은 하나씩 빠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원전의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원전은 수백만 개의 기기와 부품이 결합된 시스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력원자력 한수원이라고 하죠 한수원의 등록업체가 2696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중견기업은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종업은 20명 안팎의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미등록업체까지 합치면 원자력산업 관련된 기업들은 2000개 정도가 됩니다 직접 고용인력만 하더라도 4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간접까지 포함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전은 수출도 중요하지만 운영, 보수, 정비 부품과 연료 공급 등이 기기를 따르는 후방 효과와 전방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0년 연말 완공 목표를 향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짓고 있는 아랍 에밀렛 바라카 원전은 완공 이후에도 설비 수명이 60년이 되기 때문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면 100년 정도의 운영과 수리 같은 부분들을 우리 기업들이 맡을 가능성들이 높은 그런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원전 수출은 100년 정도의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의 수출 산업입니다 현재 원자력 산업에 대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원전 기술과 운영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특히 한국형 원자료를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도 아주 유리합니다 최근에 영국의 티머시 스톤이라는 원자력 산업협회장은 한국은 영국의 원전을 건설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왜 영국 시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느냐 한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중국이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영국의 원자력 산업협회장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어렵게 어렵게 만든 주요 수출 산업이 원자력 산업입니다 국내 원전은 초기에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기술을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가 대부분 부품을 우리에게 팔 때 높은 단가를 매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원자력도 마찬가지였고 기계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계좌식으로 처음에는 원자력 관련된 부품을 구매할 때 비싼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들어서서 원자력 산업에 부품 국산화의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금 원자력 산업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경영자들의 피땀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성장사를 자세히 들여 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 하나 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과 운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은 주요 부품들은 대부분 국산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 공급 가격이 굉장히 낮췄습니다 이렇게 서구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던 그런 부품 산업 자체를 국산화하면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낸 거죠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산업 하나가 국산화를 통해서 국제시장에서 경영력을 갖출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을 알면 절대 탈원전 정책처럼 정신나간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방송에서 과한 이야기입니다 정신나간 정책입니다 정신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절대 등장할 수 없는 이번 정부에서는 정신나간 정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해외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의 원전 수출하는 것 자체를 지금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대한 국가의 해악을 끼치는 정책입니다 질문 3. 어떻게 해야 되는가? 5년 집권하는 정부가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50년 100년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산업이 70년 정도 만들어진 이 산업 자체를 그 나라 정부가 나서서 파괴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나라가 자기의 수출 산업을 파괴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가들 눈에 피눈물이 나겠죠? 그러면 물을 겁니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해야겠다 좋다 그래야겠다 그럼 당신들이 탈원전 정책을 하는 걸 내 함께 설득해봐라 나는 정부가 제출하는 탈원전 정책의 구상에 대해서 하나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 공략 상황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야겠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과장해서 공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털렸으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산업 자체를 파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세대가 자국이 갖고 있는 주요 수출 산업을 자기 나라 정부가 나서서 그걸 파괴하고 제거하고 저의 결론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존 계획에 따라서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라서 다시 원자력 산업이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정부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당시에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 분명히 법적 책임을 나는 물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